기도 올립시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종교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일 때요. 악마 특색때니 많은 사람이 마개 쪽에 가서 마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사용 사상에 빠져서 기독교가 다 자파로 가고 말한 나이다. 이제 우리는 수륩바벨의 머리또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은 심판장의 것을 증거 마치고 3일간 죽었다가 하늘로 가야 되겠사오니 야곱이 미약해서 이를 검당할 길이 없나이다. 우리 주님 보좌오피내에 기도하시니 대응기도대로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야곱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구약 때부터 보여주시고 야곱에 간 사람이 다 죽었는데 지금 기독교는 야곱에 간 나이다. 이제 걸어내야 되겠는데 수륩바벨의 머리돌로 태산을 무너뜨리고 5개월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기독의 말씀을 믿고 목숨 바치고 죽도록 풍성하고 마개토들이 공격하여 대적하여 우리를 상처를 내고 입을 벌렸지만은 우리 주님이 용을 이기셨기 때문에 용을 끝까지 받아가다가 새살사로 묶여서 지옥에 가만 끝나게 되겠나이다.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1차로 신부를 공중에서 만나 주시고 2차로 오실 때는 원수를 모르게 도적같이 와서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야곱에 남은 자만 변화시켜 제한을 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나이다. 새 시대에 갈 수 있도록 금 영적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자입니다. 요하와께서 가라사대에 화 있을 진저 태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급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급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 경계의 말씀이 애급에 가면 못산다 죽는다. 애급이 무엇이냐. 29장에서는 다이당국 슬프다 아리엘 14만 4천 가는 길이고 그 다른 길은 갈래길이 많은데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30장 31장에서는 폐역을 없이 하고 극류를 베푸신다는 약속인데 폐역은 하나님 밖에 사탄의 세력이 폐역이고 극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기입니다. 인간들이 평암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러 오십니다. 두 번 위로하고 영혼권 육체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완전히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애급이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말씀한 애급은 육적인 애급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에지프트, 러시아, 한국 이렇게 지구촌에 220 국가가 사는데 다 자제 땅이 있어요. 미국, 일본 있지 않습니까? 그 포면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면적이에요. 이면적. 사상적이에요. 그래서 노마서 2장 18절에 포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됐어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단 말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구약은 모세는 포면적이에요. 일법은 포면적이고 예수는 이면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총회가 애급에서 나왔어요. 출애급. 아브라메께 약속했는데 400년 만에 준다고 그 400년 만에 어디가 사느냐 이방에 개기돼요. 그 이방이 애급입니다. 그 이방 국가가 7머리 10뿐인데 구약의 다섯 개 짐승 국가 에지프트, 아수르, 바벨론, 베베파사, 헬라까지가 다섯 짐승, 반개국, 용이 쓰는 나라 마귀 집입니다. 마귀 집. 애급이 마귀가 사는 집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이 거집어냈어요. 간건으로 약속대로 그런데 신의 산에 와서 만난만 주니께 못 사겠다고 어제 민숙이 11장 봤잖아요. 우리 중에 섞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섞여 사는 사탈에게 달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급에는 참외도 수박도 고기도 있는데 이 신의 산에는 만난만 있으니 못 사겠다.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미역을 시켜서 20개 이상은 다 죽었어요. 어른은 다 죽고 2명과 남았어요. 그게 에덴 동산을 잡아먹은 예빼의 단체가 에지프트입니다. 마귀한테 아담의 가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육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아담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 피공나로 죄값을 예수가 지불했어요. 그 아담은 죄죽고도 양의 가족을 입고 구원받고 천국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옷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애급에서 나온 6월절이거든요. 어린 양 잡아먹고 티는 물에서 주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먹이대요. 그 다음에 면은 다 불태우고 남은 거. 애급사람 모르게 비밀로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을 잡아먹지만 아침에 자고 나니 안 보여. 양고기 먹은 흔적이 안 보여. 감초 그 비밀입니다. 십자가 비밀. 6월절 비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았고 에지프트는 장자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6월절 공로입니다. 그런데 왜 또 애급 갑니까? 선악가질이 잡아당기니 영문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영적 애급에 갔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1260일 증거 마친 두 증인이 원수에게 맞아주고 예수님의 건세를 거두고 가요. 증인 건세를 그렇게 죽어야 돼요. 3일 반. 그것이 영적으로 애급이라 캐세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인데 영적으로 애급이라 혹은 소돔 고무라 캐세요. 소돔이라 캐세요. 마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마 법정에 섰거든요. 노마가 신학의 여섯째 짐승 소련의 일곱째 짐승 다 용의 국가들 용에서는 시대마다 강대국인데 예수님은 노마 시대에 여섯째 짐승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왕이 되셨고 우리 가제들은 일곱째 짐승 소련의 가선 맞이 잡고 왕이 되어야 돼요. 구약의 첫째 짐승은 모세가 6월절로 나왔어요. 집집마다 조상이 났는데 6월절로 먹은 집에는 조상이 안 났다. 그것이 포면적으로 구원을 갖춰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같이 와서 6월절에 살을 주고 피를 줬는데 이태인들이 이태인들이 몰라봤어요. 예수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독자 자식돼가지고 지옥가요. 그들이 버린 6월절을 이방산에 먹고 온 세계에 22여기라는 기독교인이 출생했어요. 그중에서 이사야서 세일을 주고 세일 결혼을 따놓은 사람은 천년시대에 보내주고 예수 믿어도 세일을 반대하면 죽습니다. 모세 총애가 삼백만 명이나 갔는데 두 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게 우리 교훈이고 거울입니다. 이사 11장 16절에 이세의 집에서 싹시 납니다. 예수가 싹인자인데 만민의 기호가 될 때 출입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에급이라는 것은 사탄의 집인데 선악가가 잡아당기려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홉 개 교단 회연시시 또 세 개 더불어시시시는 영적 에급이에요. 용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시록 구장에 다섯째 천사 나팔부니 떨어진 별이 무지경에 열쇠를 열었어요. 훌초프의 거주평하고 스타린의 별은 나팔리에게 가지고 낙가 망치를 죽였고 훌초프는 스타린의 무덤을 파헤치고 스타린의 별을 화장시키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개포도주 독포도주 청앙생말로 사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구장 1958년 3월 18일 평화공전이 오늘까지 57년 동안 은혜시대교회를 덮어서 캄캄한 영적 밤중이 됐어요. 그것이 영적에급입니다. 첫째 증승도에급이고 마지막 증승도 사상 예급사상 용의사상 무신론사상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 기독교는 사상전쟁입니다. 주먹 들고 총 크고 싸운 게 아니고 시온이냐 바벨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사상전쟁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빛이 영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만 자꾸 치우쳐요.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따라가면 거지가 되니 안 믿는 거예요. 기도원의 산명령도 영적이에요. 육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왕권을 만드는 고난의 풀무요. 예수를 부자되게 믿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병이에요. 방한 칸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 방해 없이 강남산에서 녹속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예수를 인정은 안 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위협사도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세 동네에서 삼십시오 살았는데 목숫집에서 그런 말은 다 빼놓고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위협사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구이사교단이 위에서 왔어요. 이 땅의 학교 아니에요. 학교사가 위에서 왔지 땅에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사가 그래서 초막절 예수 나게 탄 거 십자가 돌아가신 거 은상도 팔려간 거 믿잖아요. 그런데 이대교는 안 믿어요. 그 버렸어요. 기독교가 십자가 믿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안 믿어요. 그 육자가 버림받아요. 애교배 강의는 중당 알려줬는데 모실 때 가더라고요. 지금도 기독교가 갔어요. 애교배 갔어요. 애교배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도망치나 와야 돼요. 그게 영혼구원은 정월 14일 날 6월절이고 육체구원은 7월 15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동방 땅 끝에서 다시 연합개소로 하고 2월 15일 날 3월 15일 날 성경도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성경이 믿으시면 선택받은 거고 안 믿으시면 애서같이 불탈작을 때에서 이 땅에서 혈기로 살다가 주먹으로 살다가 돈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볼 때 부사 죽습니다. 그걸 보면 봅시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바로가 에집트 왕인데 지금은 영적으로요 애교배 공산주의요 마귀주의요 물질주의요 유물사관이요 이게 마귀요 그게 일곱몰이 차례차례 마귀가 쓰는 나라들인데 예수를 대적해요. 그러면 이사야 당신은 소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교배 과수로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구약시대니까 그래서 애교배 들어서 말하는데 애교배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해요 복받고 그런데 길을 몰라서 복받는 길이 애교배인 줄 알아요 아닌데 시온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교배 주지 않았어요 가난 복지를 줬지 그 시온산 정부가 다이처 왕국이고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또 부귀여하는 덤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서 구하지도 않는데 다 줬어요 그 솔로몬이 같이 복받을 사람 없어요 이 지구촌에서는 지혜의 왕이에요 그 전도서 잠을 썼잖아요 내가 의인인데 살아보니 일곱 번 넘어졌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 그게 솔로몬 자신의 말이요 근데 여덟 번째로 나서 여덟 번째로 수룩바벨이에요 여러분 학계의 이정 구절 아십니까 달리기도 해놨는데 뭐요 이 성전은 이 성전 용광은 이전보다 작다 크다 크고요 솔로몬인은 솔로몬인은 흙으로 인간은 실패자다 승리는 위에서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안된다고 시인하고 학계에서 믿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연 시대에 오늘 기독교가 예수 피로 영혼을 구원했어요 예수 피로 영혼이 처녀 잉태아들 임만혈이고 갈리라 큰 빛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은혜의 때 양식이에요 나머지는 제리인 때 무얼양식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사상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세일의 조언을 안 따라가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피곤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하고 길이 안 보이고 입에서 헛소리 나오고 헛금 꾸고 허스러가 뒤에 들리고 헛소리 안 들려요 지금요 마귀 소리 허감이에요 지금 예언의 등불이 비춰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모르겠고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따라가면요 그게 애굽이에요 우리 거인들도 애굽에 가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지 못해요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장자요 그런데 버림받아서 오늘 유대인과 싸워요 이사가 싸워요 중동전쟁 지금 아침 뉴스 들보니까 아이오세가 마귀 근세 받아가지고 시독하게 유대인들 찾아다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 세계의 각천에서 사상전쟁이 마귀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겁을 먹어요 테러에 겁을 먹고 언제 우리집에 폭탄 터뜨릴까 잠도 제대로 못잘 시대가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세일을 구하라 명령했어요 그 구하면 하늘로 가요 안 구하면 못 가요 그러면 세일을 구하는 길은 시온산 가는 길이고 세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애굽에 갔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구원이 없어요 답답한 저주의 땅이에요 보세요 사전에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소 안에 애굽에 도해진대요 그 사신들이 한해수에 이르렀으나 좋다고 갔더니 애굽에 금열망 땅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애굽에 가면 죽는다 그렇게 식물도 보면요 둘의 꽃들도요 예쁜 꽃이 독이 있어요 장비 같은 거 색깔이 진한 것이 흰 달래요 독이 있는 식물은 예뻐요 뱀도 독뱀이 예뻐요 독이 없는 건요 예쁘잖아요 호박꽃이 예뻐요 호박꽃도 안고 만지고요 그래서 진달래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있어요 사람도 예쁜 사람 형식 외식 꾸민 사람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은 형식과 외식이요 그것들을 잘 꾸몄어요 그런데 소재는 불신앙이에요 예수 반대에요 지금 WCC 단체가 커요 그 주인이 용이요 교황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 보통 사람 못하는 말이요 뱀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못하죠? 한번 해봐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뱀만 따라해요 못해 나 못한다고 그런데 전주교 대표이라고 했단 말이요 그 밑에 사람이 가만히 있어 교황이 틀렸으면 가만히 있어 왜? 교황이 신이야 그게 틀린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부서신이야 그래서 루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요 그런데 기독교가 같이 손잡았어 전주교하고 그게 WCC예요 우리 도움은 10편 121편에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이 땅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전부 사탄들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사탄이에요 많이 들었지요 또 이 들은 걸 또 전해지요 그 사탄 종된 거예요 회개이 돼요 성경만 듣고 성경만 전해지지 성경 외에는 다 마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려니 그 에집트는 수치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죽어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돼 갈 뿐입니다 그 에집트는 사명의 골짜죠 용의직이에요 그래서 사병견 종사고 나왔잖아요 그 에집트 구원이라면 왜 나와 거기 있지 그 나와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민족의 11장에 보니 들어갔죠 민족의 14장에 두 명만 가난해가고 다 에집트 사상에 먹혀서 신의 산업에서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출애급이 종말의 지림 또 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6절은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자 짐승이 이 땅에 헛쳐 사는데 성경에 북방 짐승이 있어요 또 남쪽에 남방 짐승이 있어요 그대 동방과 서방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사야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루어 떨고 동방 해돋는데 신이 간다 그 짐승들은 남쪽 북쪽에 미치하고 살아요 보십시오 남쪽에 지구를 사방으로 나눠볼 때 동서남볼 때 남쪽은 이집타가 살아요 부자들 자본주의 북쪽에는 아스로 바벨로 살아요 근데 다 마귀 사상이에요 근데 형식 대립으로 싸우겠어요 남북 전쟁 남방이 찔러 북까지 내려봐 근데 동국에 소문이 동방의 승리가 고려사가 나가요 남방 짐승에 가난한 경우인데 애기부기거든요 남방이 사신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교회 사신의 지도자거든요 그 재물을 어린 나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벼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구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유익한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무익이 유익이 없어 손해가 돼 그는 주교회 지지자들이 막 자동차를 연단한 나기나 말이나 짐을 싣고 어디로 갑니까 에집트로 남방 짐승 가는 거요 그것이 모세총회 때의 고라당들이에요 우리 강야에서 만나먹고 모사니 고기 먹고 수박참여 먹으러 애기부기 가자 그것이 반란군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7절 애기부의 도움이 헛되고 그렇게 용에게 속았다 아담의 가정이 뱀에게 속았거든요 알파인데 그 뱀이 용이 돼가지고 6천년 동안 계속 속이는 거요 강대국수로 들어가서 약소국과 잡아먹고 특별히 유다를 공격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귀가 그래서 구양주단은 포면적인데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설로 모두 잡아먹혔고 다이당국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수료바비를 회복시켰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예수왕국도 게시록 구양같이 무지병이 열려 연계가 덮었어요 그래서 수료바비인이 이기고 양태를 살리는 것이 동방역사예요 애기부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기부는 가만히 앉은 나하비라 이클론이다 애기부는 사상적으로 기생이다 나하비다 이방이다 그 말이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이 서판 이사야 8장에 큰 서판을 채하라 이사야야 너 아들 낳거든 이름이 마이살라 하서바스인데 서판에 기록해서 강구하란가요 이 서판 성경의 서판에 글씨가 쓰여졌어요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하라 뭔 뜻인데요 생명의 길은 시온산이지 애기가 아니라 생명의 길은 구의사재단이지 WCC가 아니다 이 말이오 이 길이 두가지 길인데 멸망의 길은 넓어요 구원의 길은 좁아요 마태칠당 있잖아요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이오 거짓말하는 자식이오 이게 선악과 질이오 이 땅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오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인간은 어떠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볼 때 인간들은 다 정상처럼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은 100% 거짓말쟁이오 어떠십니까 선악과 먹었다니 여러분도 열 마디 중 한 마디 거짓말이지 아니요 백 마디 하면 거짓말 몇 마나봐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해요 한 번 더 적어봐 거짓말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을까요 그게 선악과 질의 사람을 모르게 속인다니 어둠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오 하나님 안 택하면요 못 이겨요 흑암은 못 이겨요 흑암은 막이고 빛은 예수인데 예수가 택해서 잡아당겨야 되지 그남두면 다 끌려가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대를 명정했는데 택한 자는 내가 안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미리 요청하시고 미리 아시고 또 예정하시고 불러서 또 으로받고 십자가 주시고 그 다음에도 성신 주시고 영화롭게 순교시키고 그 순교자 가는 길이 666 용을 이기는 길인데 누가 압니까 순교 당하면요 아이고 저지 망했다 666 다 그리지 순교한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나도 순교자 자녀들 모이는 학교 갔거든요 고등학교 부산에 평화고등학교 그 갔더니요 손목사 자녀가 왔더라구요 소냥목사 자녀가 나는 고등학교 그들은 중학생인데 다 알아요 그 가면요 소문이 나요 근데 자취할 방이 없는 거요 학교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기숙사 있어도요 방이 작고 또 여학생들이 거칠 못해요 그럼 누가 방을 줘야 거기서 살고 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선뜻 나가서 순교자 자녀를 도와줄 그런 기부하는 사람 없어요 고생 많이 하더라구요 나도 가난해서 갔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마음은 알찍은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남자 학생들은 또 기숙사에 그냥 창고를 지어놓고 같이 공동생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사 먹어요 그 기숙사에서 밥값을 받고 밥을 해주는데 정신은 굶어야 돼요 아침 진흥만 먹는데 젊은 학생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낮에 가락국수 장사가 와요 아줌마가 강줄에 국수 장사가 오면 간장빈 가져오고 국수 주면 간장값이 5원 국수값이 10원 이렇게 수고당장 근데 간장값이 싹고 와서 안주고 국수로 사서 옆에 학생 먹고 나만 국물 부가지고 먹었어요 나도요 내가 고생 많이 했지요 어릴 때부터 달달 볶아 그래도 옆에 사람이 무슨 한 잔지 모르고 학생이 한 잔 아니겠지만 남이 먹던 국수 국물 받아가지고 내 국수 사서 말아먹었다고요 나보다 말지 마세요 칭팡니까 그 가난한 학생이 학생들이 살아서 있길대요 근데 그들이 다 순교자 계통 학생들이요 고려파 고려파의 교단에서 세운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하면 자식들이 고생 받은 것 바가지야 근데 하늘의 상급은 최고지 순교자 가정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낙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을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사람 손잡고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애굽은 이것이 바깥에 마귀집이 애굽이다 그게 이 땅에 잘살하지 마세요 잘살하는 그것이 애굽이에요 뭐 사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겸비하게 예수님같이 방금 한갖도 없이 살아야 신앙생활 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생나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폐역한 백성이오 하나님 백성이오 솔로몬 성전이오 그것이 다이당국이오 지금 이사야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실기야 때 구약에 솔로몬 안국 그들이 솔로몬 자신이 넘어졌어요 솔로몬이가 애굽에 장가를 갔어요 왜요 부자집이니까 강대국이니까 솔로몬도 돈이 많지만 애굽은 더 큰 나라니까 거기 장가가면 누가 솔로몬 손대겠어요 그걸 세상 건세 누리는 거요 그니 용이 잡아먹은 거죠 우리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이오 발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리바빼 보내서 다시 세웠어요 앞에 가서 넘어지니 뒤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담 넘어졌어요 아담 왔어요 사천연만 예수가 구약 사천연만 모두가 넘어진 시래요 괜찮아 넘어져도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겠어 그리 여덟 번 일어나면 된다 이게 그게 가한 제목이오 알았어요 전화도 괜찮아 요즘 제녀만 드니까 인간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의인이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해도 마귀를 못 이겨 땅에서 땅에서 마귀를 못 이기니까 마귀 이길 사람이 위에서 봐야 돼 위에서 그래서 요한복 8장에 예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 내가 여덟 번째다 그래서 아브라 활례가 8일이에요 예수가 활례에요 그럼 율법은 7일까지요 일곱 번 넘어졌어 그 여덟 번 자 일어나야 되는데 뭐 되냐면요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예수가 와서 천국 보내주는 거에요 예수가 와서 먹어요 회개하러 먹어 왔다고 천국 입고 왔다고 그게 여덟 번째에요 차단한 부터 세료원까지는 일곱 번째 계속 넘어지는 거에요 그 보여준 것이 솔로몬은 한국이 넘어졌어요 몇 년 넘어졌어요 열두지파가 430년 누가 왔어요 수룩밥을 왔어요 수룩밥을 왔어요 수룩밥을 왔는데 수룩밥을 왔는데 수룩밥을 왔는데 학교 2장까지 학교 2장까지 도장까지 도장까지 구약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왔어요 6월 7일 줬어요 2000년 결의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팔장구장 나팔이 부러지니까 다 잡혀가는 거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학교에서 죽어서 다시 여놔 그 학교에서 두 번 씁니다 구약 때도 쓰여지고 종말도 다시 쓰여지고 그리고 개수로 10장에 다시 여놔 그게 법이요 대저히 이 백성은 페리칸 백성인데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발표 못하죠 난 거짓말죄입니다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악가가 박혔는데 선악가가 거짓말 시키는데 거짓말로 살고 거짓말할 때에서 그 야곱이 거짓말하고 안수받았잖아요 이사계가 눈이 침침하게 그 아들 쌍둥이 둘 또 분부 못했어 어떻게 눈뜨고 속습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아들 둘인데 만져봐도 알 수 있는데 야곱이가 어머니 심부름해서 어머니가 조정해서 야 지금 복받고 가야 된다 너 형이 산에 사냥하러 갔는데 오기 전에 복을 받아야 돼 빨리 가서 연포 잡아와 그래 야곱이가 전향심적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나 아는데 니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한 말이죠 내가 야곱이한테 애쓰라 한 말입니까 나 안합니다 엄마가 뒤에서 야 저주는 내가 받을게 니는 복만 받을게 걱정말고 아버지 너보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 받을게 니가 복받아 그렇게 믿었어 엄마를 믿어 그래서 거짓말 했죠 염소 잡아서 사냥했다고 하고 거짓말 박수 야 우리 조상이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느냐 아이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사냥하니까 한 마라가 딱 와서 한 방 쏘니까 죽어서 그 아버지 여러분 할 거고 빨리 빨리 포기를 줘요 나한테 급하다니까요 하하하하 급해요 왜 애쓰가 들어오면 죽거든 왜 이삭에 그 이상하다 분명히 만져보니까 토론이 있는데 음성은 아니란 말이야 음성은 야곱이다 그 하나의 위에서 야 이삭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니한테 가시니 너도 빨리 넘겨주고 죽어 이거 예수까지 가야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넘겨준 사람을 그냥 심부름하는 거야 심부름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조청해서 야 따질 거 없어 그냥 복 줘버려 복 받는 자격 없어요 동생인데 장자가 받으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사죽법적으로 팥죽을 샀지 팥죽을 샀단 말이요 근데 그거 인형 안하거든 사람이 그 애쓰는요 후회 못해요 팔아먹은 것도 장자가 팥죽한 거라서요 예? 꼼딱 없어요 이 성경이 모랄적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저죽을 받아야 돼요 복 받는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면요 복에 안 들어가요 저죽해요 그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저죽해요 어디 은혜 받았어요? 예? 심판계 형편이 뭐요? 믿을 건 믿어야 되지 물질은 묻었다 물질은 물과 양심되고 사람을 믿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온다는 말이요 그래서 민숙이 잘 읽어봤죠 모세 총괴가 왜 가난한 복지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애기베 가자고 수박 참여 먹으면 되는 거야? 고기 먹으면 돼? 그 매출액에 맞다 주고 있잖아 한 달 두 달 먹을까 하나님을 갖다 줘가지고 탐욕을 냈다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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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 꽃이 필요했다고 말이요 자 거짓말 자식인데 요호하여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하지 말라 야 선지자야 앞으로 될까 보지마 덮어둬 듣기 싫어 내게 그 말 그대로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는 부정적하니까 자꾸 야단치지 말라 이 말이죠 이사회가 나타나서 해결하라 우상 버리라 하나님 생겨나게 싫어요 우리는 현재 좋아요 잘 살아요 부드러운 말 하라 부드러운 말이 뭐요 아침하는 말 거짓말 하라 그래서 목사님도 거짓말 속에 평가공절이 거짓말이요 성경은 심판과 세시되는데 심판 말 안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입에 거짓말 붙어서 설교가 전부 거짓말 속에 지금이 그렇게 청앙세시되요 이렇게 하나님 인이 나타나면요 양떼들이 다 돌아와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자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게 거짓말쟁이 사는 세상 이게 58년부터 청앙세시더라 그 말이에요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는 예수요 세일이요 정로를 버리며 촉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리를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이사회를 버려요 예루살렘에 공유가 지리를 찾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하나 용서하게 되겠어요 한 명이 없어요 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경이 불탔어요 아수르 바벨은 잡혀가서 430년 제 값으로 아담은 선 아까 먹고 죽었고 자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 맞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얘기고 이사회 말에서 세일을 없인 얘기고 유대인들은 세원약도 없인 얘기고 이럴 수가 없인 얘기고 전혀 인태도 안 믿어 아타까 험앙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닭해 하리락 하사슨조 그 튼튼하던 예루살렘이 갑자기 무너져요 아수르가 잡아가 여지파를 바벨론이 잡아가 거기 하나님 집은 불타버리고 터만 남았어 거기다가 수류밤에 성전해지잖아요 강권역사로 누구를 통해서 바사방 다리오 고레소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성전성각 지었단 말이오 그것이 종을 입사를 끝났다고 오십일 성각건충 12월 3일 성전거죠 거기 에스라스 노엠에 와서 구양역사서란 말이오 14절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하나님이 세워선에게 하나님 뜯어버려 하나님 심판장이오 토기장이가 그라스를 해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경기도 여주가면 도자기 공장 있죠 그 직접 가보시든지 뉴스 보면요 도자기 굽잖아요 그럼 흠이 있으면요 무조건 마크를 깨버려요 그 흠에서도 좀 갖다 팔면 쓸만한데요 그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때문에 백프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내보내야지 조금 흠이 있으면 깨버려요 하나님도 하나님 뜯어서 살면 오케이 된다 하나님 뜯어서 거슬리고 거역하면 싹 깨버리는거에요 이거 말이오 토기장이가 그라스를 해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한다 죄가 있다 죄가 죄가 있으면 죽인다 죄를 벗기고 세마포 바꿔 버린 말이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치하거나 무룽 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랴 도자기가 깨지면요 서바따만 물도 먹잖아요 가로가 되니까 물 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가르칩니다 15절 주요하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실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 너희가 원찬히 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협상하는 거야 우리는 악을 쉬시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심성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구의사 따라하면 죽어요 구의사야 기둥이 돼야 되지 예언의 등불 들고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참고 견디고 3일만 죽어야 되지 그 외에는 다 죽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꾸지전적 천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지전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삼꼬개기에 기대가겠고 영위에 기오가트리라 하섰느니라 그 협상하면요 다 죽어 백프로 죽어 하나님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말이 듣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아스도 바베로네께 열두지파가 다 잡혀갔다고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선지 보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선지가 예수님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이에요 예수님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하시미요 예수가 은혜요 일법은 진노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금귤이 여길하십니다 이게 구원은 금귤입니다 사람이 자격이 있어 받는 구원이 아니고 사람은 백프로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 금귤이 있어서 금귤은 뭐요 불쌍히 여겨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영원구원은 우리 어느 사람은 금귤을 심판 받는다고 했어요 금귤을 심판 이긴다고 했어요 금귤이 구원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 금귤을 자발을 얻었으면 남에게 금귤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귤이 여기신다 대저 여호와는 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금귤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라 금귤을 기다리라 복이 있다 시온에 그하며 예루살렘에 그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불이 짓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고난의 풀무요 예수 만나려면요 편안한 거잖아요 욕먹고 마귀 공격받고 상처를 하고 넘어지고 일곱 번 넘어져도 괜찮아 여덟 번 일어나니까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진지 좌편으로 치우치든 인간의 칠수도 없어 선아 까먹기 때문에 네 뒤에서 말하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리기를 이것이 정로다 천균은 이사회에서 세일밖에 없다 너희는 이리로 해봐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왔어요 이리로 와라고 이리로 세일 세일 구하라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음과 부어맞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부정한 물건을 같이 던지며 이날까지 우리 잘못된 거 다 버려야 돼요 초막질에 가서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 우리가 마음의 우상도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다 초막질에 버리고 신상 좀 받아야 돼요 그 다음 26절은 23절은 하나님이 나기 뱀에게 상처받은 야금의 집을 싸매고 고쳐줘요 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죽여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천연시대 육체 구원 그날에 너희 가축이 강하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거기 첸시들은 짐승도 살잖아요 박하는 소왕 어린 나기도 키와 육체장으로 까부르고 마비탄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욕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망대 아빠도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주령의 겨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다 이 지구가 바뀌어져요 이 지구의 인간이 더럽힌 폐역한 것을 오염된 것을 다 없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맞아도 맞은 상처 순교자들을 맞아 죽어서 그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러분 많이 맞아야 상이 많아요 피팟받아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다 넘어지면 욕먹어 사람들은 뭐 피방에 집알봐 그러면 그 멜로건을 바꿔줘요 달빛은 햇빛은 햇빛은 시리바가 돼요 일곱날에 빛이 갇퍼리라 이게 세시대요 그 세시대는 승계자만 가요 변화성도만 가요 남 때린 사람 못 가요 마귀가 쓰는 사람 못 가고 하나님이 쓰는 종도만 가요 측면 시대는 자 포라의 오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대 그의 진노가 불부듯하며 백백한 연계가 일어나다 타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여신이 심판주여 지금요 사냥의 주님이 아니에요 악을 억새러 와요 그 악한 단체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요 어려운 단체로 그 현은 명해란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 닿아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중 우리 여신이 무서워요 심판주여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일곱 머리 열풀 이 땅에 우산국가들 인본주의 다 날려버려요 미혹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하나님이 지옥을 공상단계에 줘가지고 야 나팔 벌어봐 그 지옥에 마개가 나와서 57년동안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마개가 들어오면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하나님이 미혹을 입에 먹였다 불택자들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종이 되는거요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거요 바벨 사상에서 영적 바벨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한쪽에서는 초막석 지켜 절을 불며 절은 악기인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세계께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둘로 나누는데요 영계가 들어가서 마개가 들어가서 역사한 사람은 불만 불평기 꽉 찼고요 왕권 받은 사람은 두드리맞고 쫓겨가고 어려움을 다하는데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해야 되지요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했으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원망 불평나봐 만족이 없어요 자꾸 남의 잘못보이고 내 잘못 안보이는게 그 허감이요 빛은 밝은게 빛이요 예수는 빛이요 이사세가 예언의 등불이요 이 등불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 속이 밝아져야 돼요 그 모든게 내 탓이다 내 죄다 내가 죄인 개수다 그렇게 기뻐요 나를 알게 되면 해결이 나오고 기쁘고 나를 모르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불만 불평이 많아요 이영적 전쟁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암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이 초막길의 심판인데 형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형력은요 강하다는 거에요 예수님 심판장이요 철장건소요 냉절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게 서그라 사장 7절에 머릿돌 역사에요 사도요 안에 서이던 보안에게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우리가 북진하면요 공상당이요 날물이 맥혀요 유물사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숨어버려요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이 막대기가 계시록 11당에 증인것에 입에 막대기가 말씀건사 자장건사 여호와께서 여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수르빠베베리 머릿돌은 태산을 무너뜨리는 사명이요 심판사명이요 그래서 용을 잡고 짐승을 잡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잡아서 불멍에 던지고 택한 사람만 모아가지고 초막절에 고쳐서 죄를 벗기고 세마포 입혀서 주님과 결론시 가는거에요 자 마지막 절에 대저 결론입니다 대저 도배선 이미 설립되었고 도배선 생지옥입니다 불멍입니다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무슨 왕? 아수르 왕 바베로나 마귀 왕들을 거기에 보낼거에요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정 이 계시오 19장 19절 지옥불모시에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같아서 유황불 유황개천 유황불 흘러내려요 이를 사르시리라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불바다에서 짐승들 그리선지 이방종교 불신자들 다 불태버리고 예수 피로 산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 또 순교한 사람들 또 예언을 신고 맞춘 사람들만 주님이 모시고 주님 모시고 천연한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만 좀 봅시다 33자입니다 복망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편할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예적의 선지들 꿈꿔던 예언이 완전히 이로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인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남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통광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주 물적 정책이 이 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신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아가 이길이 아멘 기도 드립시다 야곱을 구원하시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성도나라 이루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약속의 말씀 주셨나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 1.1약도 분치 않고 이루신다고 주님이 외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고 성령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세도 주시고 주실도 다 주셔서 차고 넘치게 성도만 사는 나라 사는 새 땅 만들고 계시나이다 아버지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극위를 베푸셨나이다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위로하셨나이다 그 밖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이 야곱의 왕이 되시고 야곱의 죄짐을 주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 사상에서 또 이기는 역사에 불려왔으니 네 말 하지 말고 마귀말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주님 피로사 주신 말씀 이 예언의 등불만 들고 100% 밝히고 나를 비추고 이 말씀이 세마포시 되어서 구름 타고 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일곱 명의 역사밖에는 다른 것이 없나이다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애기 예수님 예수님